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셔서 정말 혁신적인 취재를 하셔야 돼요. 꼭 되셔야 됩니다. 저는 꼭 기도할 겁니다. 저는 파톨릭 신자인데요. 꼭 기도해서 되셔야 됩니다. 될 거예요. 아마. 네, 고맙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방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방금 도착을 한 것 같고요. 잠시 시민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!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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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. 민생, 경제를 챙기는 게 정치라야지 보복하고 헐뜯고 과거를 후벼파고 과거로 갈 일이 아닙니다. 미래를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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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